뭐 할라고? 이 계란이 들어가지 않은 오믈렛에서 갖고 왔지? 계란이 없는데 어떻게 오믈렛이야? 네? 내가 한 거 아뇨. 누가 노부가 있대? 아 됐다. 오늘 뭐야? 내가 안 했는데. 저스테크 식물성 대체 오믈렛. 식물성 대체면 콩 들어간 거 아냐? 이 분리 녹두 담백하고 옥수수 전분 들어갔네. 이번엔 녹두전이네. 이 어디서 산겨? 도라인가? 내 대사를 왜 네가 하지? 이 내가. 아 됐고. 이상한 타이밍에 끼어들지 마. 어디서 썼어? 삐찌기는. 현대백화점. 얼마야?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? 아 됐고. 진행 좀 하자. 어떻게 먹어? 뭐 말을 못 여. 배도 원 따로 할 필요가 없고. 에어프라이언은 홀사소 170도 15분 굽고. 프라이팬은 기름 눌러 중불에 5분 굽고. 소스는 6분 30초 돌리면 된디야. 먹어봐. 맛은 어때? 푹신푹신한 식감에 엄청 짜고 콩 비린내가 와 토할 것 같아. 어떻게 조리한 게 제일 맛있어? 굳이 먹을 거면 프라이팬에 구운 거? 오믈렛 대체로 먹을만 해? 아니 안 먹을만 해. 그래서 또 사먹어? 안 먹어? 개당 2천 원이니까 이건 절대 안 먹지. 근데 비건은 맛없는 거 먹는 사람이냐?